재미있는 영화를 아벤디에그로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썰렁남매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MC를 모셨는데 예뻐요. 그리고 착해요. 우리 영화배우 정세희씨 모셨습니다. 인사 원하시고. 안녕하세요. 예전에 에로상 너무 많이 살았던 영화배우 출신 가수 정세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슴이 보일락말락. 영화배우 가수. 맞네. 그리고 영화 중에서도 에로. 에로. 오빠들 밤에 잠 못 주무셨죠? 그런 영화 많이 출연했고요. 에마 부인. 요즘은 말 거의 안타요. 말 안타요? 네. 말보다 더 좋은게 있어서. 뭡니까 그런게. 배도 있고 할게 많아요. 이런 영화 나왔을 때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광어부인 뒤집어졌네. 만두부인 석터졌네. 정구부인 불 들어왔네. 용이 국물. 그리고 접속의 접초. 우리 결혼했어요 그것도. 우리 결국 했어요. 정세희씨 오니까 멘트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거 참 좋아요. 이런 방송을 정말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멀쩡하고 폼 잡는 방송을 저랑 안맞더라고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썰렁남매 여러분들. 많이 좀 찾아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세희씨를 모시고 처음 만나볼 영화는 2020년 개봉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작입니다. 정말 보고나면 가슴이 뭉클 그리고 가슴이 후끈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니 뭐 히터 들어놨습니까? 내가 덥다 덥어. 히터 들었어요. 가슴을 모아? 그럼요 모아야죠. 정세희씨는 가슴을 모으고 저희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좀 모아서 당연하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스토리에 배우들의 명연기가 정말 구신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꿀잼 존잼 남훈이 선생님의 연기죠. 짱짱입니다. 오늘 이 영화 지금 만나보시죠. 가슴을 모아야죠. 가슴을 모아서 이분의 또 OST 안 들어볼 수가 없죠. OST 아시죠? 그럼요. 저 배운 여자에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래서 일명 삽입곡이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명곡들이 많은데 저는 삽입곡이 최고로 좋아요. 남들이 얘기하면 별로 불편하지 않은 얘긴데 정세희씨가 하니까 뭔가 좀 다른 걸 자꾸 상상하게 되고 난 정말 오늘 더워요. 이걸 삽입곡이라고 그럽니까? 삽입곡. 오늘 삽입곡 불러주신 곽종목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로로로 OST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무늬. 오무늬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최순자의 영화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또 제 방식대로 에로틱하게 불러서 앙! 앙숨!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나눈데 오무늬 오무늬 아버지 뭐라고요? 오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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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무늬? 안옵겠냐? 아니면 말고 오만이 아니에요 오만이? 우리 동네에서는요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는 오무늬이라고 해요 오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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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에 계십니까? 그걸 만들어내네 저는 이만 네 사비파로 사비콕 부르시러 또 가시나봐요 스케줄 워낙 바빠서 아우 워낙 바빠서 땀난다 진짜 자기야 빨리 들어가자 잠깐만 왜 이래 왜 안열려? 잠깐만 잠깐만 문이 이게 땡기는건가? 아우 잠깐만 문이 안열리네 이건 자동문이야 여길 눌러야지 뭐라고? 눌러봐봐 그러면 어? 문이 열리네? 어? 문이? 안었냐? 아니면 말고 자동문이야? 자동문이야 아우 자기야 왜? 나 옷 한 발 샀어 어? 섹시하지 않아? 니 무서워 어? 나 진짜 이쁜 옷 샀는데 한 번 줘봐봐 아니 옷이 응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섹시하고 그리고 오 무늬가 죽이네 오? 무늬? 오 무늬? 안 웃겼냐? 아니면 말고 진짜 이거 무늬 죽인다 오 무늬